공평우 안녕하십니까 공평우TV의 공평우입니다 지난 한 두 달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대체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던 상식이 깨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땅에 사는 양식을 가진 대다수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 생각해오지 않았는가 그런 의문문을 자신에게 던져볼 때가 많을 것입니다 워낙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줄을 잇기 때문에 가끔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조국이 뭔데 검찰객이 뭔데 세상을 이렇게 소란스럽게 할까 이런 소란스러움의 것은 어딜까 또 어떻게 것을 맺게 될까 또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뭘까 이런 질문을 아마 자주 던지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해하기 힘든 일들 지소미아 파기가 결정되었을 때 모두가 별일 없이 조건부 유지 정도로 문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초강경적인 지소미아 파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소문이 무승하였지만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전의 정책들도 문 대통령은 허를 찌르는 그런 정책을 많이 사용해 왔지만 이들 가운데서도 지소미아를 급작스럽게 파기로 돌아선 것은 정말 국민들 뿐만 아니고 동맹국 관계자들에게도 충격에 해당할 정도로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대다수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왜 지소미아를 파기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단 한 채로도 국민들에게 지소미아 파기를 단행한 진짜 이유를 밝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식으로나 이성으로나 국민의 다수의 숫자를 고려하거나 간에 대다수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실을 임명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다수 사람들의 기대와 전망과 바람과 달리 험결이 많아도 지나치게 많은 조국을 결국은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 이에 전국은 아주 큰 혼란 속으로 이렇게 떠밀려 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국이 뭐라고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상당히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결정인 조국 임명을 밀어붙였을까 지금도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도 단축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사건으로 그렇게 번져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그런 위험한 결정을 왜 했을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이 문 대통령을 생각할 때만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조국 문제를 해결하든지 간에 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신망은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깊은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다라는 그런 옛말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이다 그렇게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압박하는 특별 발표도 많은 사람들은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 그런 발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 거치지 않고 조국을 불러놓고 바로 앞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내리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이렇게 해서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검찰개혁안이 지금 검찰 손을 떠나가지고 행정부의 손을 떠나가지고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검찰 수사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장관에 대해서 예우를 차리고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대통령의 면을 살리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되어 온 그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수사개입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언행을 보이는 것일까 왜 저렇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그 또한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국펀드를 둘러싸고 자신의 입학수료를 둘러싸고 자식들의 입학수료를 둘러싸고 조국과 정경심 부부가 보인 비리 사건이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속에서도 검찰개혁은 나의 소명이다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조국시를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냐 매일매일 검찰을 압박하는 조국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참담한 그런 마음인 거죠 어찌 사람이 저리 할 수 있을까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양반은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검찰 수사를 받는 조국 가족들의 모습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때문에 소환 일정을 늦춰달라고 하는 조국 씨의 남동생 검찰 수사를 마치 봄 소풍 되듯이 가듯이 필요에 따라서 서고 가기를 반복하는 그런 정경심 씨 이 모든 것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의문문을 떠오른 무슨 백을 갖고 있으면 저렇게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일은 지금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아직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정의의 사도라도 되듯이 조국 수호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대를 보는 일은 저 사람들에게 범죄의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 사람들이 범죄를 범했다는 그런 사실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장소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당의 실세들이 친문 세력들에게 동려, 대모대에 가열차하게 참가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집권 여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경우든 집권 세력은 선동하는 사람들은 되어서는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일 때는 데모도 하고 또 데모도 동려할 수 있지만 여당이 됐을 때는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으면 안 되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두 달 동안은 그야말로 상식 파괴의 연속이었습니다 상식 파괴를 상식 복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대통령이고 그 다음으로는 집권 세력인 거죠 권력을 진다는 것은 국정 운용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따금 제가 드는 생각은 저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운동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정도의 의무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간에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죠 야당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식 파괴의 끝이 어디일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힘듭니다 너무나 상식 파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지난 역사에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비상식은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 정의롭지 못한 일은 부정의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 거짓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다 역사는 항상 사람들이 눈을 가리기도 하고 가끔 샛길로 흐르기도 하지만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란 것은 비상식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상식이 승리하는 것이고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고 참과 진실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 점을 믿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가능한 상식으로의 복귀 그리고 정의로의 복귀 동시에 참이나 진실로의 복귀가 조속한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전망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젠마님입니다 검찰 소환 조사라는 영상을 보고 남기신 댓글 내용은 정부에서 유튜브를 규제한다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우파는 지상파 종편 모두 안 보고 유튜브만 보는데 진짜로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런 댓글이자 질문을 남겼습니다 지상파가 지나치게 관을 옹호하는 현재 집권 세력을 옹호하는 그런 뉴스만 내보내기 때문에 외면을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상파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대안으로 유튜브의 뉴스나 개인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현재 여당은 인터넷 사업장의 유튜브와 같은 네이버 같은 그런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종류의 영상물을 계속해서 용인했을 때는 일정한 벌가금을 물리는 매출의 몇 퍼센트를 거둬들이는 제도를 만들 의향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보다 유튜브의 방송에 대해서 규제를 과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나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유튜브는 이미 노란 딱지 제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광고주의에 이에 침해하는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규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노란 딱지 시스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제도를 도입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마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과 그리고 질문을 남기실 수 있고 또 이런 질문과 댓글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